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양평군 육문면 다물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도심 속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총 3개동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2평형, 23평형, 복층 등 다양한 평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경희중앙선 육문역까지 도보로 7분 거리다,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층 텃밭을 무료로 제공해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이 앞뒤고 산이 뒤에 있는 대산 인수지역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5분 거리, 중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학년기에 있는 자녀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옆과 아파트 단지가 인정하여 주변의 다양한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도 매우 높습니다.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의 장점과 함께 활기찬 상권을 누리며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자 모두에게 과학과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립니다.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4층에 위치한 복층으로 기준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창고 구조이고 복층은 방 1개, 화장실 1개, 거실, 테라스, 창고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과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한 일괄 소동 스위치 방음과 단열의 효과적인 주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에는 아트홀과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LED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이 설치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방은 기업자 구조로 설계되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전기레인지와 환기창이 설치되어 조리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주방 바로 옆에 넓은 다용도실이 있어 활용하시게 좋고 환기창이 있어 환기에도 좋습니다. 메인용실은 크고 환기창이 있어 곰팡이와 환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 외출시 자주 쓰는 캠핑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등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안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부부 욕실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올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도 반듯하여 가구 설치가 유리하고 막힘이 없고 큰 창이 있어 밝고 따뜻합니다. 복층 계단은 넓고 가파르지 않아 안전하며 복층에도 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복층 거실 앞에는 전용 테라스가 있어 좋은 사람들과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과 반려동물들의 놀이 공간이 필요하시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복층은 최상층이기에 냄새 걱정도 층간 소음 걱정도 없으며 윗집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복층에도 문이 달려있는 창고가 있으며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고 대지가 넓어서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상도 가능하기에 주차 걱정은 없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6천만 원만 있으시면 담보대출만 하고 입주가 가능하며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경우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